요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더 큰 화면과 과도한 스펙으로 오히려 가격만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소비자로서 가격의 부담도 덜고 기본에 충실한 갤럭시 기본형 모델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사이즈가 커질수록 무게도 올라가고 휴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에 모델 간 급나노기가 명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3은 모델 간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 기본형이 가지는 메리트가 큰 편입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갤럭시 S23 기본형이 더 좋은 이유를 간단히 5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와 사이즈입니다. 갤럭시 S23 기본형이 167g인데 만에 울트라 모델은 233g으로 66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무게의 차이는 디스플레이 사이즈 때문인데요. S23 기본형 화면 사이즈가 6.1인치인데 만에 울트라는 6.8인치로 도저히 한 손으로 화면을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의 차이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손으로 제어가 불편한 것을 떠나서 누군 자세로 오래 포를 사용하면 울트라 사이즈는 10종 8구 손목이나 팔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엣지의 단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에 쥐고 터치를 했을 때 오동작하는 부분인데요. 손에 쥐었을 때 가려지는 부분 때문에 터치가 잘 먹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필름이나 강화유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보호필름의 경우 엣지 부분의 복면으로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접착력이 좋은 강화유리의 경우도 전면 지문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면 지문인식이 안되면 삼성페이를 사용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충격이 약한 점입니다. 당근마켓에 보면 유독 옆 액정이 검게 나간 갤럭시폰이 많은데요. 대부분 엣지 디스플레이입니다. 곡면이 노출된 부위가 유리이고 강화유리도 쓰기 어려우니 아무래도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베젤이 슬림해 보이고 그립감도 좋은 편이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엣지 디스플레이는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23 기본형은 엣지가 아닌 플랫 디스플레이로 적용한 점도 마음에 들지만 테두리의 라운딩 처리를 통해 그립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갤럭시 S23 모델들은 아이폰과 다르게 전 모델 동일한 스냅드래곤 8 Gen2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4의 경우 기본형과 프로 모델 AP 칩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랩 용량이 8GB와 12GB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창을 많이 띄워놓거나 앱을 여러 개 실행해 놓아도 8GB를 채용한 기본형에서도 딱히 속도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랩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8GB로도 충분한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충전 속도입니다. 갤럭시 23 기본형 모델은 25W 충전 속도로 지원하지만 울트라는 45W까지 지원합니다. 이 데이터는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25W와 45W 충전 속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배터리가 0%인 상태에서 30분간 충전 시 용량은 모두 60%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집에 45W 고속 충전기가 없다면 어떤 모델을 사든 충전 속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배터리 잔량이 적은 초반 충전 시에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각자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완충하고 하루 종일 사용해도 40% 이상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큰 화면의 울트라가 기본형 대비 배터리 체감 소모량은 더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기본형은 후면 메인 카메라가 5천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인데요. 반면에 울트라는 2억 화소의 쿼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카메라 화질을 화소수로만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카메라 화질이 좋다고 평가되는 아이폰 14 프로도 메인 카메라가 4,600만 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캐논의 최신 미러리스 전문가용 카메라도 5천만 화소대입니다. 사실 카메라의 화질을 결정하는 것에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나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영화 촬영을 하거나 100배 줌으로 사진 찍을 일이 자주 없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S23 기본형 카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더 큰 화면과 과도한 스펙으로 오히려 가격만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소비자로서 가격의 부담도 덜고 기본에 충실한 갤럭시 기본형 모델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